이제 나머지는 소매겠죠 그죠 소매를 그리기 위해서는 진동 둘레를 뒷판과 앞판에 진동 둘레를 재어 주셔야 합니다 자 재어 주시구요 자 기준선을 그려 주시는데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선을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를 재 주시구요 저는 예를 들어서 앞 진동 24, 뒤 진동 26이라고 일단 정해서 패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선을 그려 주신 다음에 이쪽 편이 앞판 이쪽 편이 뒷판입니다 그러면 소매 산을 얼마로 둘 것인지를 정해 주시는데요 소매산은 소매통을 넓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4분의 1물일 거고 소매통을 좁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3분의 1물일 것이고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한 3.5분의 1물을 잡으셔서 소매산을 그려 주신 다음에 소매통을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치 24와 26을 합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치면 여기가 50이 되겠죠 50을 해서 그러면 저는 3.5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로 나눴을 때 한 뭐 14, 15 뭐 그 정도 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14로 소매산을 정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 앞판에 24인 부분을 21cm 작게 해서 23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진동 빼기 1cm 하는 이유는 저 영상에서 매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뒷진동도 26이니까 1cm 빼서 25가 되도록 먼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도 암을 빼기 1cm를 했죠 소매통을 한번 보세요 소매통이 이제 옷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소매통이 어느 정도가 나는 편하더라 하는게 정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소매통이 나와 졌고요 이 소매통 원하는 소매통이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원하는 소매통을 정하기 위해서 4분의 암홀 할 것인지 3분의 암홀 할 것인지 3.5분의 암홀 할 것인지 이렇게 하시고요 이쪽 부분은 8분의 암홀 이쪽도 8분의 암홀 여기도 8분의 암홀 여기는 12분의 암홀 12분의 암홀 앞쪽은 8분의 암홀을 체크하셔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 주시고요 이렇게 그려 주신 다음에 이 삼각형을 직각을 잡아 주시고 반을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연필을 이용을 해서 라인을 그려 주시고 다시 암홀자를 이용을 해서 암홀자는 이런 자라든지 S모드 자라든지를 이용을 해 주셔서 그려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암홀 라인을 그려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매 기장이에요 소매 기장은 아주 길게 귀여운 느낌으로 조금 짧게 저는 54, 54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소매 길이는 원하는 길이 이렇게 정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시고요 팔꿈치 길이 팔꿈치 길이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4였기 때문에 그 반은 27cm가 됩니다 27cm 거기에서 3cm 내려간 선 이 선이 팔꿈치 선이 되겠습니다 직접 팔꿈치 선을 재서 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 선으로 해서 옆쪽으로 소매 통이 너무 벙벙한 것 보다는 팔꿈치로부터 약간 이제 슬림하게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2cm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숫자를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옆 라인 소매 라인을 아래로 약간 깔때기식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1cm 정도 이렇게 올라가 지게 되겠죠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는 주름을 잡아 주었어요 이 주름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에 여기도 이제 내가 원하는 소매구를 정한 다음에 주름의 양을 정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가 얼마인지를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름 개수랑 주름의 양을 정할 때 여기 소매구를 재 주시고요 39, 40 정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뭐 정확하게 그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도록 38, 39 정도가 나와요 자를 쟀을 때 그러면 계산하기 쉽도록 38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8이에요 이 길이가 38일 때 내가 원하는 소매구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소매구인데 이 손목둘레보다는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손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소매구를 22를 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둘레는 38인데 원하는 게 22이기 때문에 주름의 양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16이 돼야 되겠죠 16만큼 없어져야 돼요 16만큼 없어지려고 하고 주름의 개수를 한 4개를 잡겠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름의 양도 4가 되겠죠 요렇게 했을 때 이게 소매중심선이에요 그러면 소매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부분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름이 4cm이기 때문에 폭이 4cm이기 때문에 4cm를 잡고 또 주름의 간격 4cm 그죠 그렇게 여기도 4cm 그러니까 다 일단 뭐 4cm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5cm로 해서 뭐 3개를 잡을 수도 있어요 3개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저는 4cm를 해서 주름을 4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도 주름이 하나가 있어야지 중심쪽으로 주름이 있지만 이 솔기 이쪽 부분에도 주름이 하나가 있어야지 예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주름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cm 2cm 그러면 여기는 주름이 2분의 1개죠 2분의 1개 그리고 3개를 잡아줘야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1개 요렇게 1개 1개 그래서 총 4개가 되겠죠 2분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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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개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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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름의 크기라든지 양을 자신의 그 소매 패턴을 떴을 때 재주시든지 또는 이 아래쪽에서 계산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뭐 좀 더 크게 불려줄 수도 있고 적절하게 4에서 한 왔다 갔다 한 5cm 정도의 주름의 양을 가지고 잡아주시고 그리고 소매구가 21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 이렇게 손이 좀 더 크고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더 크게 해주셔도 되고요 더 작게 하시는 것은 아무리 잡아도 20cm 이상은 하셔야지 손이 들어가겠죠 잡는 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 뒷판 소매까지 모든 패턴을 뒷판과 앞판 포맷 스커트까지 해서 원피스 패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봉쇄하는 방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